바친코, 세스코, 그리코 그소의 선생님 등으로 그리는 그리코는 일본 교수의 난쪽 가고시마 요네소 태워 났다고 한다 누네코세 원고 그룹은 나카시마미카 슬렘댕크의 작가 이노에 다케히코와 같은 고양이인데 현재도 활동 중인 화사인 사쿠라지마가 유명한 곳이다 그리코라는 이름은 우리 집 선생님이셨던 어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 많은 어린이들의 이름을 보며 흔하지 않고 기억에 잘 나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한다 실제로 그리코라는 이름은 일본의 존발을 얻는 이름이어서 단 한 번도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친구 어머니께서 어머? 우리 집에도 그리코라는 애가 있어 라는 말에 반가운 마음으로 그 집에 가보니 귀여운 시바교인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한다 이런 특이한 이름 따세 각자 시장 별명은 크리린 크리스마스 크레오파토라 다니엘 라더크리프 크리스마츠무라 트니오크 그중 가장 많이 부렸던 건 크리린이라고 한다 일본인 딱게 크고 독특한 크리코의 리액션은 학창 시절엔 고아심했다고 한다 특히 트레이드마크인 하나하나 끊어왔던 샷커무슨 소리은 원한 똑똑하고 재밌어서 학교 다닐 때도 힘들었다고 하는데 한 번 웃기 시작하면 수업시간 내내 멈출 수 없었고 비애 선생님과 친구들은 크리콘은 오늘도 변또 시작됐네 라며 웃고 있는 크리코를 교실 끝자리로 옮겨주고 했다고 한다 이런 크리코의 리액션은 100% 어머니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김경식의 말에 달면 크리코 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크리코 6명이란 만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크리코는 본인 스스로 오타쿠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만화를 좋아했던 진오빠의 마요날 월퓨 남자들이 보는 만화를 보기 시작해 매주 주간소년 점프 코로코로 코믹 같은 만화작을 사소히 읽었다고 한다 간절히 연근술사 인의 여샤 나나 크로코의 농구 바람의 권심을 가장 재미있게 봤다고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코나의 하트리 헤이지이며 그가 쓰는 간사의 사투리가 멋있기 대민이라고 한다 짱고로 학창시절 좋아했던 남학생이 원피스를 보며 난 같이 원피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여자가 좋아 라는 말에 당시 원피스를 읽지 않았던 크로코는 그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일주일 만에 무려 사백과를 봤다고 하는데 그 결과 그는 다리기가 났고 대화도 못했다고 한다 크로코는 본인의 가장 큰 매력으로 표정 없이 가지러 나 이라고 발견했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나중에 예쁜 이를 가질려면 딱딱한 것도 자주 먹어줘야 돼 라며 매일 살까지 알려주셨던 게 비결인 것 같다고 한다 이런 그녀의 콤플렉스는 신의적까지 들이는 우론차 은순소리와 나중 콧대라고 하는데 예전엔 은순소리가 더욱 시끄러웠어 남자친구와 헤어진 적도 있다고 한다 참고로 크로코는 일본의 배우 우에토아야와 닮고 싶었는데 단발로 잘고 온 그녀에게 가족들은 게다가 닮았다고 했고 화가 난 크로코가 붙임머리를 하고자 친구들은 일본 개그맨 롯지에나가오카를 닮았다고 했다고 한다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분들을 댓글로 천우이 트와이스 모모 아이주완 나코 오쿠보 가요코 남지영 고민정 하이라 견미리 를 닮았다고 했고 최근에 김견식이 닮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김호준이라고 한다 크로코의 이상형은 재밌는 사람이라고 한다 가스나베 보단 개그맨이 멋있어 보였고 학창시절에도 공부 나운동을 잘하는 학생들보다 재밌는 학생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한다 고등학교 수완여행って 도쿄에 가게 됐는데 자유시간의 친구들은 디즈니랜드나 도쿄타워에 가는 반면 크로코는 도쿄의 개그극장인 르미네자 요시모에 가서 개그 공연을 받았다고 한다 가장 좋아하는 개그맨는 진 나의友乗이었으며 2020년 NHK 특수쇼에 출연하게 됐는데 당시 MC였던 개그맨 히가시노 코지도 엄청난 팬이어서 말이 안 나왔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 개그맨 중의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이승은이며 그의 얼굴이 멋있다고 한다 현재는 한국 남자를 만나 한국에 살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청극장과 콧나물 밥인 그리커는 학창시절 TV에서 본 보아가 일본어도 잘하고 노래도 좋아서 보아의 노래를 매일 틀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대학시절 교수님 중 한 부인 김시선을 가진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인 남편이 프로포즈를 할 때 너는 내가 사는 이유야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남자의 로맨틱함에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그리커의 친척들이 김견식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커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한국과 연이 깃나봐 나면 놀랐다고 한다 옛날에 일본에 와서 살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마을에 이장이셨던 그리커 할아버지께서 그 한국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술도 마시고 일본에서 일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다고 한다 그분들도 감사한 마음에 인쌈이나 김치 막거리 등을 가족사도 들었고 그렇게 그리커 가족들도 처음 한국에 대해 접했다고 한다 가족들인 모든 선생님인 그리커는 가족들 따라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길을 꽂게 되었다고 한다 교사작용 특수는 단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쳤으며 수업 중 초능 학생들이 있으면 야한 논담으로 잠을 깨워줬다고 한다 당시 학생들은 그리커가 AKB48에 마에다 아츠고와 다름았다며 아참이라고 부르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대학 교수님은 더울 일 있었는데 그게 반성과 관련된 일이었고 학창 시절 반성판 경험이 그리커는 드디어 금을 만난 듯 신자인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게 새로운 준비를 하던 그리커는 1년도째 되지 않아 한 지역 반성극 사장님의 눈에 들게 되었고 사장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커는 입사하자마자 리포터 라디오 DJ MC 등 바로 현장에 트위트였다 당시 그리커는 음식 리포터를 가장 많이 했는데 개그맨들이 하는 재미있는 멘트를 많이 보고 배웠다고 하며 고독과 미식과 점편을 다 보고 표혐음을 배웠다고 한다 참고로 김견식 그리고 아사기교 전 일본에 갔을 때 라디오 생방송 중이던 그리커가 오늘은 한국어로 오프닝으로 갈게요 사랑해요 라며 들만 하늘 비밀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한다 뭐니 하고 싶은 일이라며 거침없이 도전해왔고 이제 한국 남자 맘나 한국생활에 도전하고 있는 그리커 그녀의 수많은 도전들이 기대됩니다